안녕하세요. 종이놀이 하는 나비야예요. 오늘 저는 먹어라 외출 중이에요. 저쪽에 멋진 고양이 집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고양이 친구들 집 예쁘게 꾸며주려고요. 여러분도 저 따라와서 같이 보실래요? 우리 그럼 어서 같이 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종이놀이 하는 나비야예요. 반가워요. 멋쟁이 고양이님 맞으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멋쟁이 고양이에요. 저를 왜 찾아오셨나요? 네. 여기 집이 너무 멋있다고 해서 저희 친구들 집 지어주려고 보러 왔어요.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저희 집이요? 좋아요. 구경시켜드릴게요. 그런데 나비야 너무 커서 못 들어올 텐데.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저희 먹어 데리고 가서 보여주실래요? 먹어요? 네. 제 친구 물고기랍니다. 먹어야 우리 집 소개시켜줄게. 우리 집은 이렇게 대문이 없는 오픈형이야. 그리고 난 뛰어오르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높은 지붕에서 음 누가 오나 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나 본단다. 돌아오세요. 짠. 제가 보이시나요? 먹어야 너는 여기 나와서 이쪽에 있어. 먹어야 내가 잘 소개시켜줄게. 자 저희 집이 여기 먼저 보세요. 여기가 제가 밥 먹는 곳이랍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있어요. 이 안에는 이렇게 우유가 들어있답니다.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혀 어? 됐어요. 그리고 여기는 제 침대예요. 얼마나 편하다고요? 뗄 수도 있어요. 쿠션감이 좋거든요. 그런데 뗄 땐 조심해야 돼요. 고양이도 조심해야 된답니다. 그리고 여긴 제가 책을 보는 곳이에요. 음 재미있는 책이 아주 많거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나요? 거울이 있어요. 거울에 제 얼굴이 보이는데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? 거울에? 저는 이렇게 거울을 자주 보는 아주 멋쟁이랍니다. 저희 집을 살짝 돌려서 보시면요. 저 안쪽에 조그만 거 보이세요? 이게 화장실이에요. 여기 화장실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를 잡아당기고 씻다고 발로 꽁 누르면 자동으로 배설이 돼요. 저희 고양이는 아주 깔끔한 걸 좋아해서 화장실을 잘 관리해야 돼요. 뭐고요? 너 다 봤어? 꽁 그러면 우리 다 봤다고 나비한테 말해주러 갈게요. 잘 따라와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.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. 저희 이제 갈게요. 뭐고요? 잘 가. 뻐꿈 뻐꿈 고마워요.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. 네 안녕. 여러분도 어서 같이 만들어봐요. 어서 가야지. 여기서는 어떻게 가지? 내가 점점 떠오르고 있어. 어떻게 가는 거지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뻐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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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 잤다. 먹어야 안녕? 잘 잤어? 뻐꿈 뻐꿈 먹어야가 나 깨웠군요. 먹어야 아주 좋은 꿈을 꿨어 우리 고양이 친구들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줄 꿈을 꿨다고 먹어야 우리 어서 가서 고양이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멋진 집 짓자 어서 준비해 우리도 정리하자 자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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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속에서 멋진 고양이님이 우리에게 집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 먹어야 너도 봤지 봤지 아 신난다 정말 멋진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만들어봐야지 멋진 집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먹어야 너도 같이 얼른 도와주도록 해 우리 빨리 완성하자 여러분에게도 제 꿈을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멋진 집이었답니다 만들면서 얘기해줄게요 고마워요 용인 우리 나비야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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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ckgrounds อย